이은주 의원님과 함께 후보의 공동비서실장으로 선거를 치른 장혜영 의원입니다. 정의당답게 끝까지 소신있게 당당하게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당원님들, 또 당직자 여러분, 지도부와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멈추고 싶었던 순간에도 다시 겨련하게 일어서서 끝까지 정말 멋진 승부 치러주신 우리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프게 성찰하고 앞으로 뼈를 깎는 쇄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양당의 치열한 결집 속에서도 끝까지 심상정과 정의당의 소신을 선택해주신 80만 그리고 3,350명의 시민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신승은 이준석식의 반여성 극우 선동정치의 파산선고라고 생각합니다. 2030 여성들은 다시금 성평등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 극단적인 대결정치, 낡은 보복정치, 그리고 국민들을 갈라치는 분열정치에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시고 절제와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실 것을 강국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대 대선은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들의 일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시민들의 존엄하고 평등한 나날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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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